OgoneALL teksk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쉬 트레이너 마유 인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왕추보 대표 미리미니 김민입니다. 굿모닝 자 오늘은 웬스데이죠 웬스데이 우리 뭐 이렇게 메고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메고 쇼핑을 가서 당당하게 쓸 수 있는 영어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우리 쇼핑 영어를 배워볼 텐데 오늘은요 친절한 직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추에이션 친절한 직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추에이션 아니 우리가 이런 거 겪어보셨나요 외국에서 쇼핑을 하면 계산만 딱 하고 끝나면 좋은데 물어볼 때가 있어요 운다 또 이렇게 운 줄 알죠 그래서 오늘 누가 도와줬나요 어쩌고 했네요 어 그럼 저분이요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 외교하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를 듣자 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뭐 칭찬 그것도 있지만은 그런 약간 제도 같은 거 체크하고 기타 등등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사실은 그냥 모른 채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좀 스무드하게 얘기해줘야죠 그래야지 그분들이 또 신나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네 네 일단 미션 공개를 제대로 해볼게요 그럴까요 미션 공개 오늘의 미션 미션 1 네 다 찾았어요 고마워요 미션 2 줄무늬 셔츠 입은 저 남자분이요 음 이런 내용이에요 선생님 오늘은 불가능해요 오늘이요 왜요 왜 왜 왜 어떻게 줄무늬로 어떻게 줄무늬 뭐 라인도 써보고 뭐 화이트 블랙 화이트 블랙 뭐 다 써보는 거잖아 오늘은 단단히 망신을 당할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망신을 당하면 당할수록 실력은 또 올라가요 그래요 네 일단은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틀려도 고고 제가 물건을 잘 못 찾는 스타일이거든요 오늘도 옷 매장을 갔는데 뭐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친절한 직원 덕분에 무사히 쇼핑을 마쳤죠 얼른 계산하러 가볼까 마암 마암 did you find everything you need? 응? did you find everything you need? find I find good you find good? yes ok actually can I ask did anyone help you today? help you? did anyone help you at any of our staff? 누가 나 도와줬냐고요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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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요 저희 저희 저기 저기 줄무늬 티셔츠 입은 남자예요 the what? 얼룩 얼룩 지브라 지브라 맨 지브라? yeah where 지브라 티셔츠 맨 지브라 티셔츠 티셔츠 yes the man in the t-shirt? yes oh do you mean the striped shirt? 지브라 아이고 보는데 어 약간 아이고 좀 막 그냥 한숨이라기보다는 아이고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제 쯤이면 김민희 양은 쇼핑을 좀 끊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 추천도 못해주면서 아니 제 생각에는 이것저것 물어보고 쇼핑 잘한 것 같은데 마무리에서 좀 아쉬웠던 마무리 수행에 마무리도 잘하고 싶습니다 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원래 원래 그 외국에서 쇼핑하면 네 이것저것 많이 물어봐요 맞아요 그래서 좀 약간 좀 당황스러운데 네 오늘 또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그거 딱 맞설 수 있게 네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전체 대화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주세요 전체 대화가 이렇게 쭉 나와있고요 네 네 줄이 나와있는데 오늘은 단어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뭘 자꾸 물어봐요 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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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보는 게 그게 이제 좀 문제인데 오늘은 사실 청취도 잘 돼야겠죠 네네 그렇죠 일단은 첫 번째 문장부터 오픈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쇼핑을 무사히 다 마쳤다고 가전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하려고 갔는데 캐시어에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계산을 하다가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죠 네 이렇게 필요한 거 다 찾으셨나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Did you? 그랬나요? 뭐했나요? 그랬나요? 당신? 그랬나요? 좋아요 Find 찾다 찾았나요? 찾았나요? 찾으셨나요? 뭐를 찾았나요? 라고 했죠 지금 어떤 거를 어떤 거를 You need 당신이 필요한 거다 다가 없네요 그렇죠 필요한 거 찾았나요가 아니라 다 찾았나요? 이렇게 했죠 Everything to me 이렇게 잘 썼죠 오늘? 오늘 스펠링 좋은데요 네 E-V-E-R-Y 에다 띵을 붙였네요 여러분 스펠링 같이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아시죠? 그리고 Two words One word Everything 같은 월 One word One word 오케이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Did you find everything you need? Everything 정답 Very very nice 오케이 이거는 띄지 않고 하나로 붙여서 모든 것 혹은 다 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읽을 때 그런데 너무 everything은 심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TH는 윈니 아랫니 사이에 혀를 살짝만 넣어놓고 이렇게 바람을 한번 뿜어보도록 할게요 Ever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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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you go 좋고요 근데 이거 잠깐만 봐주세요 이게 구조가 생각보다 업그레이드된 구조거든요 왜 그러냐면 Everything 뒤에 뭐가 붙었죠? Everything You need You need Right 마치 주어 동사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붙었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주어 동사가 이 앞에 Everything을 꾸며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조금 고급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리면 Everything이라고 하는 것을 꾸며줄 때 뒤에서 주어 동사 이렇게 해버리면 주어가 동사하는 것 모두 You know 얘가 이거 하는 것 모두 이렇게 해서 얘를 뒤에서 꾸며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약간 업그레이드된 버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필요한 모든 것 이렇게 됐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응용해 볼게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가 원하는 것 모두 그러면 돼요 Everything 네가 원하는 Unit 원하는 You want You want Yes 그렇죠 그렇죠 Everything you want 네가 원하는 모든 것 이렇게 꾸몄죠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내가 가진 모든 것 Everything I have 그렇죠 뭔가 업그레이드된 느낌이죠 하나 더 마유가 아는 모든 것 Everything 마유 knows knows 그렇죠 Right 이걸로 잊으면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어가 마유니까 knows 이렇게 Everything 이걸로 왠지 문장을 더 만들어 보고 싶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끝나는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나는 가지고 있어 네가 필요한 모든 걸 나는 가지고 있어 I have 모든 것 Everything 네가 필요한 You need There you go I have everything you need 이렇게 하면 굉장히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문장이 되겠죠 그렇죠? How about this one? 나는 알아 네가 한 모든 것을 영화에서 영화에서 난 네가 한 모든 것을 알고 있어 I know I know Everything 그 다음에 네가 한 과거로 You did You did Very very nice I know Everything you did 사실은 그렇죠 그 영화에서도 그런 비슷한 게 나오거든요 너 지난 여름에 한 것을 알고 있다 정확하게 그렇게 똑같이 문장을 만들지는 않아도 그런 걸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I know Everything You did Last Summer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Everything 네가 원하는 것 모든 것 우리 아까 연습했었던 Everything I have 이런 것들도 앞에 뭔가를 붙이면 문장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가진 걸 더 줄 거야 이렇게 가사를 만든다 그런 가사도 있어요 I'm going to give you Everything I have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correct? 오케이 이거 우리 문장을 그러면 두 개 해보도록 할게요 I have everything you need I have everything you need I know everything you did I know everything you need And then 우리가 한번 질문형 한번 해볼게요 Did you find everything you need? Did you find everything you need? 그래서 필요한 것을 다 찾았나요? 라고 물어봤죠 그렇죠? 중요한 게 이거를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질문 들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많이 들어봤던 것 얼른 도망갔죠 계산하기 전에 이런 거 다 찾으셨나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일상 같은 거기 때문에 하나의 그런 순서 계산하기 전에 그래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거 들었을 때 너무 당황해서 이러지 마세요 자 우리가 그리고 나서